정치권은 검찰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검찰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 정도라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절기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사건을 파고 들어가는 일이나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일이나 지금 윤리나 소명감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된 일들입니다. 다음 질문은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여당, 경찰 등의 전방위 개입에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파헤칠 때는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동기에 집중할 때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기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2000년 임기제 6급 주무관으로 울산시에 입성한 이후에 교통기획과장, 교통건설국장을 거쳐서 김기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교통건설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외곽단체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울산 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냅니다. 김기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 2년은 외곽단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김기현 사장에 의해서 밀려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그는 4년 동안 알고 지내던 청와대 문모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지금은 국무총리실 민정담당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모 행정관에게 울산시장 관련 비리처포를 여러 차례 문자로 제공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서너 차례에 걸쳐서 문자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가 현직을 물러고 나고 난 다음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동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55세였던 당시에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재기의 기회, 출시의 기회를 위해서 김기현의 반대편에 줄을 서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필했던 김기현 시장을 배신하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이익은 항상 명분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잦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김기현 낙선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제공한 김기현 시장 관련 정보는 맹백하게 김기현 시장 낙선과 반대로 송철호 사장 당선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제공된 정보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송병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청와대로부터 경찰청을 거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비리첩보에 따라서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김기현 사장 측근 비리수사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에서는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고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기현 시장에 대해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리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김기현 측근 비리를 과장함으로써 경찰이 조사에 나서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해법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참고인 진술에서 김기현 시장에게 아주 불리한 정보를 진술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그는 선거캠프가 출범하는 2018년 2월보다 훨씬 이전인 이미 2017년 9월에서 10월부터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 시점은 그가 울산 발전연구원을 나온 8월에서 막 1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의 협력에 힘입어서 경찰은 지방선거 투표일 3개월을 앞둔 2018년 3월 달에 울산시적 압수수색을 정적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검찰은 2018년 1월 송병기 부시장의 경찰 참고인 진수조수 등을 확보해서 분석한 끝에 송 부시장의 이름을 가린 채 퇴직 공직자로 관련 기록이 기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송철호 부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1급으로 영전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공직에 떠났을 때는 3급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맡은 경제부시장 자리도 개방형직 자리에서 별정직으로 바꿀 정도로 그는 송철호 후보 측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관할하는 부서도 과거에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송철호 시장의 당선에 송영지 부시장이 큰 역할을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12월 5일 날 문모 형정관을 소환한 바로 그 다음 날 송영지 울산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는 청와대 여당 경찰 송영지 부시장 송철호 시장 등이 협업관계를 형성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선거 공작에 해당합니다. 관건 선거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청와대 여권 모든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청와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절대로 하명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과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송영지 부시장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협력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로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공청권을 받는 바로 그날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세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낙선에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모든 이해관계들의 이익이 딱 맞아떨어짐으로써 이루어진 선거 공작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은 증거에 의한 것이 더 있지만 사람의 동기를 살펴보므로써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송영기 울산경제부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